짬 내서 보고 인도네시아 가서 뽕 뽑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CK 교육의 인도네시아어 강사 남효민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시즌 4에 6강 할 거고요. 6강에서는 커피나 음료수를 주문할 때 필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 보시면 얼음 빼고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얼음을 넣고 싶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볼게요. 자 딴바라는 단어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뭐 뭐 없이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만약에 빼주세요 하고 싶으면 민다 딴바 에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가 얼음이죠. 그래서 딴바라는 단어 제외하고 없이라는 단어 여기 들어갔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민다 딴바 에스 그럼 얼음 빼고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이번에는요 따뜻한 커피 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민다 꽃비 빠나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나스 뜨거운 커피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조금 커피의 종류를 좀 나열해 봤는데요. 만약에 냉커피 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민다 에스 꽃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따뜻한 커피에서는 따뜻한 이라는 단어가 꽃비 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냉커피에서는 얼음이라는 단어가 꽃비 앞에 들어가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커피 주세요는 민다 에스 꽃비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요 에스 꽃비 수수. 수수는 우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떼를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민다 에스 꽃비 수수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커피 중에서 자바 커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 자바 커피를 꽃비 자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다 꽃비 자화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딴바 앞에서 봤던 딴바와 전혀 다른 뜻인 반대말인 딴바에 대해서 볼 건데요. 딴바 뒤에 흐 발음 들어가고요. 앞에 있는 딴바하고 딴바하고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되게 시끄러운 식당에서는 이거를 잘못 종업원이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반대이기 때문에 딴바는요 넣다 추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딴바는 앞에서 모였어요. 빼고 달라는 거예요. 딴바는 더 넣어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업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거 연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서 딴바 하면 추가하다 이런 거예요. 얼음 더 넣어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민다 딴바 에스 하시면 됩니다. 민다 딴바 에스 또는요. 커피가 차갑지 않네요 라는 표현도 한번 볼게요. 꽃비냐 꾸랑딩인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커피가 차갑지 않네요. 덜 차갑네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띠닥보다는 간접합법인 꾸랑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얼음 더 넣어주세요. 또는 커피가 차갑지 않네요. 결국에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차갑지 않아요. 얼음 더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식당 가시면 분명히 다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과일 주스랑 음료수랑 항상 같이 밥을 먹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다 먹고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끝인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물도 돈을 주고 사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음료를 항상 식사를 주문을 할 때 같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마오미눔 아빠 라고 하면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마오미눔 마시고 싶다.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오미눔 아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또는 아빠 양 안담 마오미눔 맞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눔은 마시다 라는 뜻인데 지금 뒤에다가 안접미사를 붙였죠. 그럼 음료수라는 뜻이 됩니다. 미누만 음료수예요. 그래서 아빠 양 안담 마오 미누 맞냐 그러면 어떤 음료수를 드시겠어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음료는 뭐가 있나요? 라고 우리가 다시 되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미누 맞냐 아따 아빠 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미누 맞냐 아따 아빠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주스들의 종류들을 조금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에스테 그 차예요. 떼는 차예요. 그래서 에스테는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차를 얘기를 합니다. 또는 떼 따와르 라고 해서 따와르는요. 원래 맛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는 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떼 따와르. 즉 에스테에서 설탕을 빼고 그냥 차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 떼 따와르 쓰실 수 있고요. 여기서 떼가 가리키는 차는요. 인도네시아의 홍차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홍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떼 많이 쓰하면 많이 쓰는 단 거니까 이번에는 설탕이 들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설탕을 빼고 드시고 싶으시면 떼 따와르 주문하시면 되고요.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음료를 마시고 싶으시면 떼 많이 쓰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수 초콜렛 볼게요. 초콜렛은 초콜렛이고요. 수수는 우유니까요. 우리 뭐예요? 핫초코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스 나나스 하면 나나스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주스를 얘기합니다. 주스 스만까. 스만까는 수박이죠. 그래서 수박 주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는 열대 과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일 주스들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또는요. 미누만 끄라스도 있어요. 미누만은 음료수라는 뜻이었고요. 끄라스는 센이라는 뜻이었어요. 단단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미누만 끄라스 하면 술이 됩니다. 네. 알코올, 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술이죠. 미르빈땅. 맥주. 맥주는 비르라고 하고요. 빈땅은 원래 별이라는 뜻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맥주가 바로 비르빈땅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미따비르빈땅 하셔도 되고 미따떼 따와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시라고요. 몇 가지 음료수들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음료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번 쪼바, 한번 트라이라 그러죠. 해보시는 거,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씩 다들 쪼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요. 커피나 음료수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죠. 드리마 까시. 드리마 까시.